어 야 야씨 되게 오랜만이다 어 아유 오랜만이다 야 야 여기 어떻게 지냐 아이 나 잘 지내지 야 요즘에 게임하냐 혹시? 아 게임? 아니 요즘 뭐 오바워치 하고 뭐 어 아 그거 그거 그 마비노기 아직도 하냐? 아 아 마비노기? 아 마비노기 뭐 아직 하지 뭐 야 아직도 해? 아직도? 와 그거 한 10년 넘은 게임인데 너 한 10년 이상 했잖아 어 좀 오래 하긴 했지 야 진짜 오타쿠네 진짜 야 너 그럼 이제 그 게임에서 존나 개고수겠다 이제 어 아 게임에서 네 이름만 되면 이제 다 기어다니는 거야 이제? 아 그런 거 아니야 네 한 10년 넘었으니까 지금 개고수일 거 아니야 지금 어 그럼 나 지금 겁나고수야 나 지금 지금 어 서버 랭커지 그래 어 아니라고 새끼야 나 마비노기에서 개찐짜라고 개초보 찐짜라고